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, 무척 중요해졌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. 강서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먼저 강서구는 지역 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팅 건강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강서구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됩니다. 질문을 보내면 간호사, 영양사,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원의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방화보건지소에서는 자가건강관리시스템인 뉴헬스존을 운영합니다. 대상자가 손가락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건강상태를 측정하면 키오스크 또는 스마트폰 전용 앱 마이캐디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혈압, 스트레스, 체중, 체성분, 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카카오톡 채널과 유헬스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